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시즌 임상엽 제2의 전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수원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에서 1단 플러스 고급의 슛! 임상엽! 임상엽이던 차! 1대0 포함 스트레스. 득점의 주인공 임상엽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전분들은 찬스가 왔을 때 이렇게 호자도 있습니다. 잘 되렸어요. 완전 어이구! 카치에서 2, 3, 4 1, 2, 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위수원의 첫번째 골을 넣은 선수인 이르맨 김원 경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한번 보여줬구요 그렇습니다. 전반 2분만에 득점에 성공을 하고 신광훈 선수 그리고 지금 많은 두팀의 선수들이 겹쳐있어요 다시한보겠습니다. 신광훈과 김태환의 경합과정이었구요 여기까지는 그냥 거칠게 서로 맞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후 동작 김태환께서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서 오승범이 겹쳐 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신광훈 선수가 계속 몸을 감싸주고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와 나이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아 6분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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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에 있어서 지나가고band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지금 숙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충돌이있었고요 지금 포항 선수와 수원 선수는 다시 한번 부딪힙니다. 많이 흥분했어요. 권한규 선수였고요. 장호익 선수가 말리고 있고. 권한규 선수는 아직까지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권한규 선수는 사실 불같은 남자긴 하거든요. 지금 충돌에 있어서 구대영 선수가 권한규 선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거기서 권한규 선수가 참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거 냉정해야죠. 포항 선수들이 계속 경기 막판에 발끈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구대영 선수가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경고 나왔습니다. 구대영에도 경고가 나왔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경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수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통화와 장소을 가볍게 되어 누군가에게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수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고에서 own 공 presenting bunları bid. 동영업의 정상은 안전과 출 Montauvail입니다. 선수의 수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고에 적극적으로andi영 선수의 안전이 있습니다. 선수의 수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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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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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